와아!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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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거까지 또... 진짜... 선생님이 이번에 일본어 선생님이 생겨서 일본을 배우고 있어요. 와! 진짜요? 와! 그 후기히! 퐁퐁! 퐁퐁! 피스타베이 공짜는... 시즌이 공짜는... 홈을 추가해. 히힛, 히힛. 히힛. 오늘은, 또할 회사에 구입한 회사에 강남에 오고 있어요. 오늘 공부할 수 있는 큰 학원은 학원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환불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학원에 오고 있어요. 좋은 콘텐츠가 재밌다고 하셔서 와아! 와아!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들은 내가 안 나와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선생님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자격증을 活고 이런 운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고 와아! 와! 봐! 에! 잠시만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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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리와 엘리베이터 그리코 선생님이 지금 간행을 이리와 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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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리와 진짜 아니 미국 이리와 이리와 진짜 선생님 일본 흥미가 와! 진짜요? 인강에서 같이 강의하실 거예요 그렇지? 예 물론 선생님 수업 듣고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경 10층 엘리베이터에서 쑤쑤쑤쑤 엘리베이터에서 쑤쑤쑤쑤 쑤쑤쑤 쑤쑤쑤 프롬보즈 받기 전 여자애인 쑤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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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람 맞습니다 일본사람 안녕하십니까 네 와 이라슘마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좋은 것까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와 와 프롤보즈 때보다 감동적이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엄마 엄마가 맨날 니용고로 안타 도로버데스네 하하하하하하 온간라인에 도로버데스네 하하하하하하 일본어 노래도 알아 어 아 노래요? 블루라이터 요코하마 블루라이터 요코하마 마치 노 아카니가 도때로 기레이네 요코하마 진짜 알 수 있어 블루라이터 요코하마 오 Map 하하 백 Ч Haha 오 쒸쒸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 Riv legs we be 해피바이러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하 COMMAND 아 네! 감사합니다. 로테의 기레이네 요고하마 오르라이도 요고브라멘 가수사고 있어. Q. 후기히 Q. 후기히 이건 우리의 모 리의 일주일이었어요. 저는 가이좋도 처음 봤는데 되게 이가이지. 근데 노래도 진짜 잘하시고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아빠님이랑 너무 연습했으니까 진짜 소리가 이만타스켰다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해바라기 구미 이거 해바라기 구미 아니 지금 누구야? 그러니까 선생님이야 아니면 그런 거 같아 선생님들의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재미가 살아있지만 또 일본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강의를 보면서 이제 둘이서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좀 딱딱하더라구요 아 예? 맞아요 진짜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강의를 하고 싶다는 말도 하고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아카데믹한 거는 조금 더 빼고 재밌는 요소들로 학습을 하면서 펑펑 펑펑 장호 타베니붕이 왔어요 아카데믹 아카데믹 근데 저는 장호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저녁 장호 타베니붕이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장호 타베니붕을 둘이서 타베니붕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일본은 다이타베니붕을 카카오에서 먹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장호 타베니붕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아카데믹이 왔어요 오늘 처음에 바고다에 들어갔을 때 학생이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항상 일본어는 그냥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 그리코시 아니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엄청 놀랐고 너무 너무 영광이었어요 오오 아 근데 너무 못하겠어 진짜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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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셀프에요 아 다른 데는 다 초코스 셀프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제가 바라콘탑트 렌즈를 프레젠트 지금 라간 지금 다음 촬영은 다른 희망의 색으로 저는 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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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트 삼초를 가져가고 삼초를 가져가고 삼촌 아 근데 이거 名物이잖아 네 넣어야지 매일 부츠는 아니고 같이 같이 와 롯데이 롯데이 나는 서로에서 매웠어요 아 아 엘베베베 엘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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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한국에서 맛있게 엘베 여기 소스 여기 생강 아 마늘 한 마리를 엘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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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장어하고 마늘이 잘 어울리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늘 안 먹었네 마늘이 빠졌어 소 슈웽 저는 코리코를 보면 이 마늘이 생각해요 왜요? 코리코마늘 사랑하는 그거를 자기를 먹으면 고추가 생각해 왜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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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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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사랑해야한다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